3분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우린 그저 우연히 앞섞한 아메리카진 조선진 니혼진 조선진 한성려 조선진 저희가 복구단치로 관계가 있어요 반갑소 김희성이요 내 증조부의 집이 이렇게 호텔이 됐구려 김희성이요 안 물었어 그럼 만약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? 누가 이기든 당신은 결과를 모를 거에요 그 전에 누가 죽이든 당신을 죽일 거 같소 이리 만난 것도 간만인데 한잔 받으시오 따로 드시지요 그럼 건배라도 말 걸지 말 걸 조선의 산이의 임금의 것이나 농가밭은 거위가 다 내 것이니 다행입니다 어디든 묻어들여도 돼서 늦었지만 환영하오 조선이 돌아온 거 가란 뜻을 돌려 내가 그 말을 안 했구려 신문사를 차릴까 하오 북을 안 입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망하겠네 이 헤드라인을 못 뽑아서요 그럼 이렇게 물에 빠지면 물이 깊어야 할텐데 요즘엔 찾는 사내가 없어 왜 없겠습니까 내 요즘 기침하는 사내 찾는 찾는다던 사내 찾았어 다리 정선 다리 정선 손이야 잘생긴 조선 이름 먼저 가오 나오지들 마시오 그쪽 다리 아닌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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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